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기본소득이 세계적인 이슈가 된 가운데 이번 박람회는 내 삶과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컨퍼런스와 함께 기본소득, 지역화폐 전시관이 온, 오프라인에서 사흘 동안 펼쳐집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회장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고향 킨텍스에서 3일 동안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참관객 천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대막식의 포문을 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경제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어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의 환영사와 노벨 경제학산 수상자인 아부이지트 바네르치 MIT 교수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3회째를 맞는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 의장과 노벨 경제학산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등 국내의 전문가 총 68명이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관한 열띤 토론을 펼칩니다. 첫 회 30여 명이 참여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1일 개관한 기본소득 온라인 전시관에 이어 30일까지 현장 전시관과 이벤트존도 운영됩니다. 기본소득 주재관과 지역화폐관, 지방정부 협의회관, 기본주택관, 배달특급관 등 다양한 전시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까이 다가와 있다. 또 아이들도 보드게임을 통해서 기본소득의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함께 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는 박람회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GH라고 기본주택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져서 아까 팜플렛도 하나 받아오고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현장 행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서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주유TV 최창순입니다.